헬로 픽업 뉴스입니다. 니폰TV는 한국으로 건너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20대들의 힘들고 불행한 모습을 촬영해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랬던 모습은 없었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젊은이들은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30년째 임금의 변화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자식 세대도 1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때 미국을 살 수 있다던 일본이 버블 경제 붕괴로 발생한 잃어버린 30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출연자는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꽉 막혀있는 기업 문화와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싫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편이고 그것이 월급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해졌고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회사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PD는 억지로 한국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출연자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한 가지를 말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공기가 나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인데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PD는 한국은 전기, 수도, 가스비가 비싸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출연자는 난이라면서 전기, 수도, 가스비를 다 합쳐도 8만 원이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PD는 당황해하며 일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출연자는 일본에서는 요금이 걱정되어 난방도 못 들고 전기도 아껴 써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난방을 돌리고 전기 장판을 사용해도 이 정도 금액이라며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추울 때는 온돌 난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PD는 지쳤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인들도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취업이 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출연자는 한국 역시 취업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을 바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스타트업이 인기이기도 하고 취업이 아닌 창업활동도 활발하고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도 유행이라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적용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편리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출연자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취업을 함께 준비 중이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PD는 출연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았는데 출연자는 당당하게 1년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PD는 드디어 원하는 답이 나올 것처럼 일본보다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출연자는 일본에서는 꼭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는데 한국은 취업을 늦게 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곳으로 취업하는데 자신은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PD는 스타트업이라면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 하냐고 물어보았고 출연자는 일본은 디지털 문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스타트업을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이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나라의 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종이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지만 한국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나라에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처리 기간도 하루 이틀이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현재 한국의 드라마, 영화,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번역해주면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고 스타트업, 취업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연자는 일본에서 생활하던 것보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기 위해 왔던 방송국을 비웃으면서 퇴근해보겠습니다.